안녕하세요. 저는 송님입니다. 네, 저는 동혁입니다. 반가워요, 여러분. 동전가왕 두 번째 출연인데, 이번에는 제가 주은 언니가 아니라 예빈 언니랑 같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전가왕 이번에 첫 출연인데요, 에이스가. 첫 출연이니만큼 열심히 후회 없이 노래 보려고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동전가왕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저희 드림소트에 이름을 걸고 멋지게 부르고 가겠습니다. 와우! 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,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을 지난 시간이 허구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뭘까 이런 내 수줍은 고백 베이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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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 날 조금씩 달려가 작은 목소리로 가까이 너만 흘리게 말해줄게 It's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 내 지도로 널 사랑했었던 날 물론 널 사랑했었던 날 beautiful life, beautiful day 이티디에 그 뒤엔 그치지 않는 이 노래 더 좋고 돌아 숨을 쉬어 봐 오늘 밤 그 맘을 해봐라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넌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이 차올라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듣고 여섯 번의 키스를 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MBC 라디오의 글로벌 K-POP 쇼 아이돌 라디오 이 방송의 스페셜 DJ를 소개합니다 눈을 멀게 하는 비주얼, 불길이라도 뛰어들게 하는 매력 그들은 바로 아이콘의 장만규 성윤혁 그리고 김동현 공연 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